마운틴탑 와 셀레스트 셔플 론 리 바바 이즈 바바 외로워 바바는 외로워 외로워서 다른 개체에 닿으면 죽는거야? Without a reminder 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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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앱 퍼스트 샤이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야 먹자 롤리 러브 롤리라서 저거 돌멩이에 다음에 안되는구나 왜 샤를 놓으면 지나갈 수 있지? 이거는 왜 이러는거야? 바스트 샤이 쇠를 올려놓으면 왜 지나갈 수 있지? 쇠 한마리 어떻게 꺼내오냐 버드 이즈 부쉬를 세로로 만들어야 되나? 허허 잘 모르겠네 두 마리 같이 빌면 제가 땅에 달라보죠 br accord이 없으면 불쌍한 듯 Instructur 불쌍한 듯 햇둘이 나빗이 불쌍한 듯 흐리 러브온 벌드즈 유가 있어 가지고 내가 여기 위에 있어도 내가 되는 거구나. 라바 아이스를 깼습니다. 뭐지? 싱크 어떻게 넘어가지? 싱크 어떻게 넘어가지? 싱크 어떻게 넘어가지? 싱크 어떻게 넘어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두 마리가 다 나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이겹치지 근데? 어떻게 이겹치지 아 버디즈빈이구나. 아 세상에 아 아 그건 몰랐네 이씨 게임 어렵습니다. 아 바본가? 아 푸쉬 저거 빼야되잖아. 푸쉬 어떻게 빼지? 이거를 뭉칠 필요가 없었구나. 버드 푸쉬 이즈로 해야되네. 또라라라랭 또라라라랭 아이 간단한거였네 OSM 치킨공화국 마지막이 솔리튜드였지. 솔리튜드가 뭔 뜻이지? 론 리키 이즈 오픈 박스 이즈 샷 박스 이즈 샷 박스 이즈 플래그 박스는 저기 있네 롤리오? 잘 모르겠어요. 락 이즈 푸쉬 락 이즈 푸쉬 스컬 이즈 디핏 겹치는게 트리거인거 같은데 아님 말고 스컬 이즈 디핏 박스 이즈 샷 앤 푸쉬 water is sink 락 이즈 롤리 해야 되나 아 락 락 롤리락 요런 식으로 해야 되지 단어를 만들려면 롤리락 이즈 키 요렇게 할까 그런건 소녀 으 요런 뭐 爷 으 으 으 키 이즈 푸쉬 롤리 키 이즈 푸쉬 롤리 키 이즈 푸쉬 키 이즈 푸쉬 대문자님에 맞았습니다. 키 이즈 푸쉬 락이즈 푸쉬 락이즈 키를 걸으려 합니다. 중가로님은 부디 끝까지 건승하십시오. 아이고 코트라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정도 퍼즐쯤이야. 습. 감사합니다. 롤리락이즈 킥. 겹쳐있으면 롤리에서 버퍼낼 수 있음. 롤리 뒤에 뭐가 와야되요. 롤리 뒤에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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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빠져죽음 락이랑 키를 합쳐 놓는건가 론리키 이즈 락 아닌데 아이 대체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해골 해골 밖 지나갈 방법은 없지 일단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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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리랑 이제 부쉬를 만들고 키 이즈 부쉬를 만들고 론리랑 이제 부쉬를 만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론리랑 이제 부쉬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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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를 싱크로 빠뜨리고 키로 오픈하고 근데 키로 오픈할 수도 있고 락으로도 오픈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문제는 해골 박이 위에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뭔가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지 글자를 오른쪽에 쌓기도 힘들고 결국에 내가 저걸 지나간 다음에 밀 수 있어야 되는데 해골색 해골색 생각해보기 저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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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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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지? 해골이 그냥 있는 게 아닐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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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리 텍스트 이즈 유 론리 텍스트 론리 텍스트 론리 텍스트 론리 텍스트 론리 텍스트 론리 바바이즈 유... 바다이즈 윈을 만들려면 저기서 위에서 윈을 빼와야 되나? 이즈 윈 하나 만들고 이 게임 한 14시간 넘게 한 것 같네요 유 이즈 윈 안됩니다 음각은 뒤에만 와야 돼 런 레이 텍스트 이즈 윈 바바 유 선 선 이즈 선 선 이즈 난 유 월 앤드 선 이즈 스탑 타일 이즈 푸쉬 론리 텍스트 만났구나 이즈 셧 이즈 셧 바바 이즈 셧 아니 어디가 잠겨 있길래 갑자기 바바가 터지냐 바바 이즈 오픈이구나 선 이즈 셧 선 이즈 셧 이렇게 해야돼 바바를 밀어서 잠금해제 론리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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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저샷 바바이쥬을 하면서 내가 가운데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지. 음... 론리 혼자요 혼자 안겹친거 아니 그냥 자기 자이신 안겹친거 안겹친거 안겹친 상태가 론리 낫 같은거죠 겹치기 낫이면 론리 상태가 1위입니다 선이저샷이면서 바바를 오른쪽으로 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바바에는 푸쉬도 없고 바바 이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음... 응? 바바가 셧을 닫아주면 되겠네 근데 내가 움직이면은 다시 쓰러지잖아 이걸 어디다가 놔둬야 되지? 저 오른쪽인가 보다 아까 여기가 맞나 본데? 야 근데 이러면 왼쪽으로 못 가잖아 위치가 대체 어디지? 이러면 왼쪽으로 못 가 그러면 오른쪽이 여기인가 본데? 아니 적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 유 바바 이즈 유 썬 이즈 셧 구왕구왕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못 가네 다 막혀있는 곳 없나? 여기가 다 막혀있나? 위에는 안 막혀도 되죠? 띠롱띠롱 저기 밑에 자갈 같은 것도 론리 꺼집니다 저것도 밟으면 뒤집니다 왼 O로 밀면은 썬 이즈 셧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썬 이즈 오픈인가? 썬 이즈 유는 썬 이즈 선이 있어가지고 불가능 바바 이즈 유 플래그 이즈 유인 키 앤 도어 이즈 푸쉬 론리 바바 이즈 디핀 외로우면 죽어버리는 바바 쟁 Tier 2 몇 녀석 돌다리 만드는 거네 로우드 삼 core 돌다리 만드는거 돌다리 만드는거네 아우 씨 자리 어떻게 옮기지 음 한 칸이라도 얻나가야 아 락 이즈 푸쉬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네 근데 이래도 돌다리를 저기로 있는 게 아닌가 봐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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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돌 세개를 졌다 옮기지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아 아 으 으 됐다 아 근데 쟤 죽여만 되잖아 글자는 푸시 속성이 기본이니까 타고 못가죠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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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같은 곳에 돌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만나요 되겠구나 야 죽잖아 사실 못 옮기고 그러면 뭐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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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중앙이 맞았나 그냥 아까처럼 중앙이 맞았나 이래서 중앙이 맞았나 뭐였지? 플로티스트 플랫폼 뜨는 플랫폼 그건 전 트위치 아니냐 뭐가 바뀐거지 도어 이즈 푸쉬가 없구나 이번엔 열쇠가 문으로 가야돼 총 라운드 200개 넘게 있다던데요 도어 이즈 셧은 원래 있었고 열쇠가 못 움직여요 아니 둘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만 죽어요 둘 다 죽게 하나만 죽인거는 무의미하죠 플러그는 부셔 플러그는 부인 다 바이쥬 플래그는 부인 플러그는 부인 플러그의 주인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게임이 필요했어 바바 겹치기 안되나? 어떻게 해서라도 바바 겹치기 안되나? 바바 겹치기 바바 겹치기 고수만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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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acting 빅 그냥 도어 도어 뒤로는 digo 움직이는 거면 바뀐 거 같은데 도어 푸쉬만 없어졌어요 다 똑같아 거리가 달라졌.. 아 그러네 왼쪽 벽이랑 두 칸이네 그러면 왼쪽에다가 바바 겹치기 하는 거 같은데 바바 겹치기 악몽의 바바 융합체 바바 융합각이다 아 아 아 낫겠죠? 아마도 돌멩이 셋 다 오른쪽으로 보내서 다리부터 만들고 그 다음 이제 글자랑 같이 파바가 넘어가면 저쪽 파바가 죽는다 파바바 파바바 이라는 듯 그래서 돌까지 같이 밀어줘야 되나? 락 이즈 푸쉬로 밀어볼까? 여기 왼쪽에 돌 두개를 두면은 그냥 죽음 락 이즈 푸쉬로 오른쪽으로 융합했다 최강의 바바가 탄생했다 궁극의 바바 이것이 바바다 희망편 융합에 성공했다 예 융바바 시킹 어셉턴스 뭔 소리지? 롤리바바는 타이리드여버림 버드는 움직이면서 밈 바바를 겹치면 롤리바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야 뭐야 이게 뭐지? 왜 세대가리 움직임이 바뀌었지? 이게 뭐지? 희망에 딱 롤리바바 이즈타일 저거부터 없애야될거 같은데 해치웠다 선 이즈 윈 플래그 이즈 부쉬 타일 이즈 타일 플래그를 어떻게 만들지 플래그 이즈 타일 이 노란 카카가 뭘 해줘야되나 플래그 이즈 타일 해 들어가야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디핏이에요 카카가 해를 가져가야되나 아아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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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타일 이즈 플래그 요거 해야되는구나 아이씨 아잇 아이씨 아이씨 못건해도 되긴 되네 아 아 바바가 바바가 되는 것도 있어야되네 쓰읍 아 아 롤리 를 어디다가 붙여야되지 아 여기다 붙이면 되나 3 3 3 3 3 3 3 3 뭐라는 겨 아 모세님스 함께 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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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롤리 플래그 이제 봐봐 그 네 롤리 플래그 이제 봐봐 아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저기 중간에서 터지잖아 아르헤리님 반갑습니다 넘어간 다음에 바바로 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로리플래그 이제 봐봐 롤리 플래그 이제 봐봐 로리 플래그 이제 봐봐 이거 글자 글자부터 다시 꺼내야지 아 여기로 와봐라 어디를 때려야 글자를 지키지? 그냥 플래그 있는 곳 아무튼 나 때리면 되나 가라 카카 이즈 플래그 문장을 써야되잖아 이즈 두개가 되야되지 않나요 지금 온 타일 바바 온 타일 이즈 플래그 요거를 세로로 쌀 수가 없는데 이거를 밑으로 보내고 이거를 세로로 쌓는 건가 바바로 바바로 돌아와야되잖아 그럼 바바가 두개 문장에 다 들어가야되는데 바바 온 타일 이즈 플래그 한 문장이랑 롤리 플래그 이즈 바바 요렇게 들어가야되나 부엌 팝 카카 컨트롤 하기 힘드네 카카 컨 지금 잘못된거 아니야? 카카가 저기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아잇 보면 안되요 자식 지금 이거 컨트롤 바꿀 수 있나? 카카가 타일 안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었어요 아잇 카카 도움이 안되요 아까 어떻게 했더라 롤리 플래그 이즈바바 바바 온 타일 이즈바바 롤리 플래그 이즈바바 롤리 플래그 이즈바바 근데 이러면은 내가 롤리가 안되네 제가 태양을 꺼내와야되나? 아아 방향은 저쪽 일방통이구나 방향은 저쪽 일방통이구나 겠습니다 QL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바가 돼야 돼. 근데 그러면 이걸 끝까지 옮기고 카카! 바바가 돼야 되면 이즈를 밀어야 되지. 카카야 절로 가봐. 딴 데 가서 돌아. 타일 위에서 바바가 돼야 돼. 이즈바바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플래그 온 타일이면은 플래그 온 타일 이즈바바 롤리 플래그 이즈바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플래그로 못 가잖아. 하나는 플래그로 가야 되는데 바바가 위에 있어야 되나? 롤리바바 이즈바바 롤리바바 이즈바바 로켓 그러면 일단 카카 카카가 여기서 와리가리 치고 있어야 되고 롤리바바 이즈바바 그리고 플래그 온 타일 이즈바바 카카가 여기로 와야 되나 카카가 이거네 그 다음에 카카를 여기서 한 대 치고 여기서 한 대 치고 플래그가 되면은 따라따라당 꿀잼 테크토닉 무브먼트 테크토닉 필라이즈 푸쉬 뭐임? 뭐야 이거 아이고 라바로 바뀐다 먹고 똥 싸놓은 것 같잖아 자갈을 먹고 설사를 하는 바바 퓨 필라이즈 푸쉬 플래그 이즈윈이랑 이렇게 두 번을 가야되네 근데 밑에는 한 번밖에 못감 론리 더스트 이즈라가 론리가 안되게 하면 되나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게 뭐 어떻게 나오지?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빠져나오려면은 윗길로 맨 처음에 들어왔어서 했네 잠만 여기서 윗길로 들어가면은 안되잖아 이거를 두개를 다 넣어야 되나? 두개 다 넣어도 안되는데 글자도 같이 넣어야 되나? 글자도 같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필러이즈 푸쉬까지 뒤로 빼고 야 한칸 더 밀었어야지 필러이즈 푸쉬 필러 이즈 이번엔 못 움직이네 이즈 푸쉬 밀어주고 길이 이길이 아닌데 위로 가야되나? 위로 가야되나? 이러면 필러를 못 움직이잖아 필러이즈 푸쉬 필러이즈 푸쉬 가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될 물건은 아니네 글자 다시 만들어야 글자 다시 만들어야 아니면 글자로 뚫을 수 있나? 아니면 글자로 뚫을 수 있나? 푸쉬로 싱크를 없애는 건가? 근데 나가는 길도 막혔다 맨 위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중간 길로 들어와야겠네 맨 위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중간 길로 들어와야겠네 깼다 깼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미래 롱 default 아니네 ấy 치 dumbbell 발바바밤 從